자 시작부터 신맵이야 정글 탐험 1라운드 맵입니다 재밌어 보여 딱 봐도 1라운드 맵치고는 너무 너무 스케일이 커보인다 문으로 돌진 보다가 이거 보니까 이상한데? 이상한 상황 개구리 앗! 앗다 어렵다 실패! 타지 못했어 미친 개구라! 튕겨서 날아가구나 그러지는 않는데 날아가네 어잉 뭐야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 저거 부딪히면 어떻게 돼? 잡힐소들 이익 재밌다 일단 몰라 몰라 길이 여러개 여러개가 달라가지고 좀 신기한 NAS 오오 얘 하는거 봐 컷빙순입 20개월 구독 버스입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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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있어요 정글 바운스 드럼을 타고 아 저기 드럼이구만 으흠 와 마지막 뭐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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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 보이는디 가자 으흠 으 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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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힛 미끄러졌다 아하 다시 다시 오케이 으! 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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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가 아 여기 귀엽구나 으흠 신기하다 띠용띠용 아 여기 안전한 자리도 있네 졸보좌스 가운데로 가 가운데 졸잼인데 3 세상에 1 3 1 2 3 2 이 게임이 그렇게 까지 할만한 게임인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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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여기가 약간 어려웠었어 방방 재밌게 타네 콧불소 피하기 콧불소 피하기 이거는 콧불소한테 맞으면 나락인가? 콧불소가 그렇게 느리지 않아서 오오 아니네요 아니구요 옆에 저 드럼은 뭐야? 아 내가 올라타는게 아니라 저건 안전장치구만 저렇게 튕겨 날아갔을때 온좋으면 사는거 나 아 어떤... 뭔지 알겠어 어 어 오케이 40초 또 버텨야돼 이쪽으로 잘 안오는데? 으악 어머나 오기로 오네 오 아 오 오 오 어 아이 미치아아아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으으으읍 우 오 우 강렬하다 개강렬한.. 나 하아씨 한대맞았는데 펭귄 풀장 파티? 펭귄을 오랫동안 붙잡아 점수를 획득해라 펭귄이 맞네? 개인전 펭귄이구나 나 왜 뒷라인이야 내놔 어딨어 야 펭귄 한마리도 없어 어딨어 떼라 나도 만져보자 아 망해 잠깐만 여기 사람 너무 많아 펭귄은 던지라고 있는거지 잠시 아 아 아 아 하하하하하하 관장하겠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펭귄을 뭐 몇초동안 들고 있어야 되는거야? 개빡세네 25초동안 들고 있어야지 통과야 아 아 아 밀어줘 오 오 예스 이번엔 이자구로 가봄 웃기는 답이 어 여기 뭐야 여기 처음 봄 오 오 개꿀이네 개꿀이네 하하하하 꿀이다 꿀 으음 방금 루트로 쭉 가야지 여기가 훨씬 좋네 콧불쏘 콧불쏘 하하 진짜 겁나 무서워 그냥 아싸리 이게 나을수도 있어 콧불쏘 평생 피하는건 무리인거 같으니까 저기 큰 드럼 앞에 그냥 날아갈거 염두하고 여기서 존버하는게 나을수도 있어 이렇게 아냐아냐 근데 괜한짓 하지마 드럼 존버하는게 맞을수도 있어 아 아 콧불쏘 가운데 딱 때려 막아버리니까 어디를 터야될지 모르겠네 몹시 무섭습니다 아니 어허 아니아니 나름대로 이쪽으로 오네 어어 으아아아이씨 아 왜그러는데 어 어어어 개무섭다 마지막 얼만큼 날아가 중앙에서 날아가면은 쓰읍 외곽으로 안틴겨나지 않을까 아 버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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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스 어허허 어허 으흐 꺄 와 스무 명 탈락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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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으로 돌진 결승맵인가요? 가자! 개 망할 쓰레임겜! 아 봐, 못췄어 망할! 성공! 오 제발 이쪽 망치 망치 맞고 갔어 어 that!!! 오케이잉 오케이오케 뭐야? 갓맵인데? 음 음 음 맞냐구 뭔발이요? 실력 뭔 소리야 역시 교수님 믿고 있었어요 실력이라고 실력이라고 버블 트러블 오오 방울을 많이 터트리면은 승자인가 봅니다 안에 들어있는거 꽃인가 와 신기하다 구역 한 곳만 나와 일단 저기로 뛸텐데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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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반대로 이동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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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나 더 먹었다 반대로 빨리 이동 이쪽이다 이쪽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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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방울은 레어인가? 어떻게 먹지? 뭔거냐? 오오오 저게 오오오 오오오 어 이번에는 다음 ق nasm很 어디? 어디야? 이쪽? 바라만 더! 아하하하 못 먹었어 저작! 오케이 이거 와로로로 이렇게 몰려다니게 되네 쉽지 않아 몸싸움을 이겨야 돼 남들보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늦었다 싶으면은 다음 장소 젠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노란방울 한 번도 못 먹어 봤네 저거! 저거 저거 먹으면 저거 어떻게 먹어? 저 2층에 있는 드럼 타는 건가? 가운데 당근은 또 먹어 앞으로 이렇게 너무 많아 탈락률 100% 맵이다 쉣 다행히 안돼 경쟁을 해야 돼 경쟁을 해야 돼 경쟁을 해야 돼 나 escape 아 이거 못들겠어 쟤네 어디가 헉헤헤 헉헤헤 이 이 뱅글뱅글 헉헤헤 헉헤헤 너 이걸모른기 화란 осв라엉 이게 꿀팁이있습니다 펭귄을 잡았다가 상대한테 잡혀서 떨어뜨리는 타이밍에 살포시 내려놓으면은 안날려요 살짝 내려놨다 잡는거지 저렇게 뻥 하면서 못날려요 그러면 어허 펭귄도 바람타네 아이고 놓치고 왔다 근데 이거 귀엽다 레소 펜던가? 펭귄 이렇게 많은데 아하하하하 어휴 아휴 나는 두개로 봤는데 아까 반대편으로 간 애들 있었어 맨마다 틀릴수도 있고 맵이 물을 녹색물로 바꾸면 더 어렵고 아 미친 샷 앗 주어짐 저거 지형 뭐야 아 저거 봐라 아 쓰레기 아 쓰레기 아 쓰레기 아 쓰레기 내가 봤던 결승급 중에서 제일 쓰레기같아요 내가 봤던 결승급 중에서 제일 쓰레기같아요 내가 봤던 결승급 중에서 제일 쓰레기같아요 어허 어허 뭐야 봉툰박질이 뭐야 날려졌어 하아 맛있다 하아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개헤자다 여기 몇 개 나오는거야? 엄청 꿀인데요? 노다지요 뭔가 잘못됐어 후! 후! 안 돼! 아이 방을! 나를 왜 잡아? 나를! 펭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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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일로와 제발 아아 이 방을! 오케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발! 아아아아아아 대박! 대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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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어 어 피가 마른다 피가 말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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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맵보다도 훨씬 더 경쟁률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결승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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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하 아니 쓰레기야 아 진짜 고지가 않네 이거 아쌀이 중간까지는 천천히 가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아까랑 똑같거든 지금 내가 선두에서 달리다가 한번 문 박히고 뒤늦게 따라가니까 난 이미 탈락이야 지금 계속 이거 다 하고 있거든요 3 4등이 제일 좋은거 같아 3 4등 드럼타기 시도 아 무서운데 한번 여기 담을 넘어는 볼게 어 야 튕겨나가 튕겨나가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으아아아악 으아아앜 아나아 오오 안 돼 하지마 아 아 안돼! 내룰 앞에서 다 날아가네 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듯 생각보다 안전하다? 한 코뿔스한테 두 대 정도 쳐맞았는데요 와우 야 바로 결승 삼라 결승 간만이네요 아 영어 제목이 로스트템프리아 로템이네 로템은 인정이지 공민맵 아닙니까 최강 밸런스 근데 여기서는 안 그런 것 같아 이 쓰레기맵 아 쓰레기인가 어 길이 길이 두 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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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로 이어졌다 아 이런 아 아 아이씨 이쪽이라고? 상대로 이게 지금 폴가 나온지 두번째로 나온 왕관 맵이거든요 왕관 결승전은 두번째로 나온건데 내가 이기면 갓맵 지면 똥맵 이번엔 갓맵으로 땅이다 선보다 훨씬 나아 아니야 아니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걸 해볼까 으하으 안 돼에이구 스난데 진짜 안전하지 생각보다 아니야 이제껏 다시 안하겠습 다시는 안합니다 다시는 안할거야 다시 쓰레기, 쓰레기 전략이에요 아 이 자식이 가! 어? 죽여버렸어 오케이 계속 이쪽으로 따라와 죽겠네 어? 어! 뭐야! 아니, 우와! 야야, 뭐야! 급발질! 아니, 와... 미친 말도 안 돼, 이씨 차라리 그냥 드럼 타는 게 더 안전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흠... 어, 이게 직진 뭐냐? 어? 아니... 야, 뭐야! 길이! 이렇게 됐어! 와...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나 처음에 왼쪽으로 잘못가가 50%를 못 찍어서 지금 변수 없이 그냥 망한 거야? 아니, 맵이 너무 쉽게 나왔어 쓰레기다 자, 한번 전략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큰, 큰 거 있지? 여기 뒤를 잡고 포플스로 쳐가자 볼게요 아싸리 난 피하지 않겠다 옆으로 만든 거 옆으로 만든 건 내가 각도 조절해서 맞을 거야 이렇게 fus이 멈추 треб 아, 이게... 아 가드뢰일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가지네 튕겨져 날아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넘어가네 아... 아... 하지말까? 하지말자 하지말자 하지말고 싶어졌어 하기 싫어졌어 아 모형아 아이 미친 어 아 코프로소가 나만 봐 아 아 미친 어그로 뭐냐고 근데 가운데 있으니까 좀 잘 안 죽는 느낌? 가운데서 피하냐 안 돼 오 안 돼 오 오 무서워 오 그래 그래 딴 거 잡으러 간다 잘했어 잘했어 오 왜 따라와 안 돼 1 1 2 2 2 2 2 2 2 2 2 오 한 놈이 그냥 바로 날 포기를 했네 아 개꿀 너무 고맙다 이쪽 가면 펭귄도 많았거든 멱살 잡는거 봐 펭귄도 날아가고 아 아 미치겠다 어 잘 안 건들더라고요 아 아 아 아 보기만 해도 속이 속이 안 좋아져 어 스팀 기준에서는 플스가 핑이 이상해서 잘 안 건드려요 아 그런것도 있나? 그래서 스팀사람들은 풀스버전 하는 사람들이 개싫어요 개이득 여러분 풀스 오세요 풀스 개꿀입니다 개이득 풀스버전 해 펭귄 잡기 애들이 포기한단다 좀 아는 애들은 아 아 싫어하냐고 아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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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잇 이거지 어 마지막 변수 좋았다 좋았쓰 어 얘는 겹쳤는데 캐릭터가 어 뭐야 이거 버그네 최대 정원이 16명인가 봐 근데 지금 한명 어거지로 통과해가지고 뒤로 날아갔어 왼쪽이라고? 아 떴냐 야쓰 야 이거 그림 봐라 예술이다 지금 두 갈래로 애들 나뉘어서 이 짝도 가보고 저 짝도 가봤는데 둘 다 가벼워져있고 내가 뒤늦게 온 내가 날로 먹었어 너무 그림이 이쁘네 뭐 으흐흐흐흠 어브라 managing 멀를 서로 맞고 날아갔어 와아아아 으아아아 말도 안돼 오 불이 들어온 버튼을 눌러서 점수를 획득하고 라이브를 쓰러트리라 어떻게 하는거야? 처음 보는데? 무슨 제목이 샷건질이냐 1대1맵이야? 아 경기장이 많네 버튼만 많이 누르면 되는거야?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이득 얘 어디갔어? 아 사기치지마 오 너도 울었다 오 아하하하하 죽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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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죽겠지? 일로와 오 동 electronics 오 오 잠시만 욕전다간다 오 어? 아니 장난하나 가는 길에 자꾸 흐하하하 이거 되게 재밌다 흠 에잇 뭐야! 아니 뭐야! 야야 쟤 온거 봤어? 갑자기 이렇게 꺾더니만 이렇게 왔어요 아니 이게 이상하게 왔다 이렇게 꺾으면서 왔어 예측 못하게 왔어 지금 말도 안돼 아 개말도 안돼 진짜 자 전략변경! 이쪽이다 이걸 벽 삼아서 그래 내가 바랬던게 이거야 이 그림이야 일부러 튕기는 거야 튕기는 각이 나오면 호우! 호우! 으흐흐흐 오우! 떨어졌어 내 옆에 으아 제발! 하지마! 어후 안 날아갔어? 안 날아갔어? 육초다 육초 어? 이..이게 더 안전한가? 롤오프 어후 밀릴거였다 한 명 탈락 어 이렇게 툭툭툭툭 치이는게 되게 미웠네 갑자기 날아갑니다 물리엔진 버거 터져서 야! 누가 드럼 쓴다 드럼 쓴 뭐야 저런 감정표현도 있습니다 깜짝 놀랬네 이씨 부ď 앉아 어? we 유 1대1이요? 아 아깝다 오 밀렸어 오 나이스아 오오 빨간색 중간에 밀렸어 근데 살았다 기적적으로 그거 못살았으면 바로 끝났네 이게 뭐지? 아 밀지마 아아 아 밀지마 아아 오오? 아아 오 아하하하하하 으하 어oufl 재밋당 저졌다 저졌다 어 변수 변수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 나쁘지 않아요? 오 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이게 비벼지네 아... 아깝다